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해맑음 입니다 여기도 집이 3채 정도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이 나무가 박쥐나무 난방잎 이라 그러죠 여기는 아지매집 뒤에 고무집 시골 저장적인 시골 풍경입니다 여기도 전원주택이 들어와 있고 여기 큰집인데 여기도 남편의 외갓집이었는데 전원주택이 들어와 있네요 남편의 작은 외갓집 외갓집이 있었던 터 지금 공터가 되어있죠 여기는 전원주택지로 다 바꼈어요 저기 뒤에는 우리 집안 아지매집 집 앞 우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시집 왔던 사람입니다 요집에 고향 왔습니다 아예 젊은게는 잘해주셨어 예 저 아직 젊은데요 이렇게 개조를 하셨네 우리 아버님 말고 우리 친정아버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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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 네 아 안에 막 맥반석하고 하고 하난데 경북 지진이 와갖고 아 그때 무너졌구나 아 그때 막 구경하고 다 내 잔 잤어 군볼 때가 겨울에 자면 좋거든 내가 동생들 오면 한 열 명씩 일곱 여덟 명씩도 잡아야 되는데 내 잔 잤다 아이가 아 이 방이 엄청 컸는데 이 잔은 그래 쫙긴 하다 쫙긴 해 보이네요 장군도 멀쎄는 웅금만 좋았다고 그 보상 청구를 좀 하지요? 내가 뭐 하기도 싫고 어 열심히 했죠 너무 예쁘게 갈아 놨다 아이다 참 옮겼데 어 근데 다 늘 가버렸네 나 딸 수가 없어 옛날엔 요 밑에 우리 예 가려고 지금 물 떼려고 물길 태우러 왔어요 아들 모니가 되게 봄이 불편다 카드만은 아직까지 네 아직까지 어제 제가 아래께 뵙고 왔는데 아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아 여기 캠핑장이 오토 캠핑장이 새로 개업을 했네 네 망해가 또 나가고 이라더만은 와 니 산세 안 봐봐라 혜수가 우리도 이제 이 집 예약에 가면 자러 오자 어디 어디 너무 예쁘다 야 구멍우 삼복꽃 난 찬복 같아 저거 아래도 여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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